오늘 언제 들어도 좋을 것 같죠? 이제 따라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팝콕이 남았어요. 아쉽다. 너무너무 아쉬운데 저희는 아쉬운 만큼 정말 신나고 아주 내적 리듬을 송금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요. 어, 아니에요. 라이를 잡아봐. 아, 그래요? 이제 리듬에 여러분 팝콕 펴주시면 돼요. 다음 곡이 뭐죠? 자, 다음 곡은 저희 1쯤의 수록곡이 캐치미라는 소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걸클러시적인 인생을 마음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걸클러시가 아니긴 하지만 많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곳 있으면 수석 연휴잖아요. 여러분 다들 뭐 하실 거예요? 네, 일어날까요? 네. 근데 수석 연휴가 아닌데도 저희 2쯤에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여러 노래를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행복하시고 많이 많이 만드시고요.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드시고 행복하게 보내주세요. 메리 추석! 메리 추석! 메리 추석! 그리고 저희 무대가 끝은 저희 무대 끝이 났지만 뒤에 멋진 무대가 더 많이 남아있으니깐요. 네. 재미있게 끝까지 즐겨주세요. 여러분 아시죠? 네. 끝까지 안정하게 달라 하시고 안정하게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무가 좀 열심히 하는 저녁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희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